어 아니네요 한코마님 안녕하세요 데스를 시작해보죠 아까 로우 아아아아 그 로우 잘하시던 분 그 4천승 때 맞죠 로우 장인이시던데 엄청 잘하시더라구요 어허 클라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언트 초스카이 좋았구요 한타수 줄여도 벽에 닿죠 오른잡기 짠손 에어레이드 2타 양잡기 푸실거구요 플래싱 3타 에어레이드 안되구요 에이앙 굿바이 아뇨아뇨 괜찮습니다 그런걸로 죄송해하지 않으셔도 되요 복어쓰셨다 그죠 헐 이게 왜 노우 펴펴펴 아프죠 헐 1미리 횡신 덮어 헐 제 벽인데 네 캠캠님 어서오세요 죽고 하단 하단 슈 돌 원투 하단 에이앙이 확정 헉 풀었는데 왜 안풀림 펴펴 노우 노우 삐 펴 펴펴 아프죠 굿바이 못해도 아마 한명의 라이신이 나오게 될거에요 나이스 가드했는데 늦었나 펴펴 와장참 뿡 흐아 죽고 원잽 사망 퍼펙트 호밍기 나이스 원잽 초스카이 좋았구요 벽으로 벽으로 펴펴 빰 빰 빰 양잡기 좋아요 아니 안 저게 안맞아 딱지 하단 아니 저걸 왠어퍼 펴 샤프 안됐고 로하 투 에어레어레이드 2타 밟구요 빰 에이앙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데그 일요일님 어서오세요 음 라이진 한 명은 나옵니다 제가 살짝 블러스거든요 음 곰이 반시계에 약했죠 헌팅 박치기하는 반시계로 피해야되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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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사보님 이겨라 땡큐 캑터스 안되네 이럴수가 아 그래요? 노우 오늘 약사각 응 아니에요 무엇 컴보가 이렇게 되네 좋았나 죽고 런트 하단 안되고 어퍼 나이스 프레임 무시하는 공격 좋았죠 이번엔 앉으세요 앉지 않네요 에이앙 호우 대박 1미리 병신 곰이 저걸 피해 딱지 샤프 셋업 잡고 삐 대박 저걸 어떻게 피했지 곰이 저걸 피할 수 있나 뿡 나이스 어퍼가 아니라 이제 왼폴드 들어가죠 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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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노우 노우 나 뭐하니 거기서 왜 딜을 봐나 으아 아프다 죽고 곰디팡팡 음 몽냐님 좋은정보 땡큐 아니 그거를 뻥바를 횡으로 피할 생각을 어떻게 하는거지 곰으로 쪼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쪼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쬐차기 카운터 좋았구요 에이앙 원투 플래싱 삼타 안닿네 무엇 밟고 펴 안되구요 맨어퍼 원투 안되구 사망 설마 이걸 펴펴 빰 어 아직 스쿨이 남았었네 그바이 짠손 기상킥 어퍼 어 양잡기 이거 왜 남았지 슈 돌 잘 깔아놨죠 벽인가요 초스카이 궁디팡팡으로 그바이 원잭 초스 안되구요 원투 풀 빰 풀첸 나이스 좋아요 펴 펴 펴 자 잡기 오른잡기 저걸 어떻게 다 풀고 계시지 횡신터퍼 실화요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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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죠 빰빰빰 에어레이드 2타 셋업원 발목으로 굿파 예스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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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패턴을 익히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실력 실력 자체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한코마님이 더 잘하시기 때문에 미천 다 드러나기 전에 빨리 조팸조팸해서 끝내야되요 횡신어퍼 좋았구요 에이앙 나이스 빰빰 공디 팡팡 이후에 공 왼풀까지 확정 샤프 그걸 피한다고? 곰이 싫어 펴펴펴 원투 헐 그것도 피한다고? 오우 망했죠 발기로 굿파이 흘리셨던 것 같은데 안 흘려져요 한 번으로는 안 흘려집니다 슈우돌 노우프 샤프 안되구요 하단 잘 막았고 하단 호밍기 노호우 퐁첨포 아프죠 땀빰뽕 죽고 곰은 양콤보가 안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되요 캑타스 좋죠 허울 잘 풀었다 원잽 퍼플 실패 벽광 좋죠 아니야 옹기권이 거기서 왜 나와 미치겠네 잠시만요 괜찮아요 웰플 한 번이면 끝나죠 주 늦었 아 그냥 바로 썼어야 했는데 어퍼가 확정 다행이죠 거기 닫기를 너에게 닫기를 빠밤 이런 뼈쾅이면 의미없잖아 양잡기 노하 투 빠밤 슈우돌 노하 투 밟구요 펴 펴 펴 슈우돌 에어레이드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굿바이 방금 저거 맞으면은 레드가 확정이거든요 에어레이드 에어레이드 3타 실패했구요 연어 싸다구 아프네요 펴 엠플라 확정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펴 펴 펴 뿡 아프죠 펴 밟고 안되네 죽고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역시 초고수 한쿠만님 흥신어퍼 실패 나이스 뭐하는거 샤프 카운터 좋았네요 펴펴 꽝 오른잡기 실패 노우 플랫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왜죠 펴펴 아프죠 샤프 에이앙 그바이 톡 펴펴 펴 중단 나이스 웬허퍼 에이앙이 안나가네 나이스 카운터 좋았구요 엘캔 엘캔 플래싱 꽝 아니었네 펴 굿파이 원투풀 하단 로합 따당 안되네 아니야 에이앙이 확정 거기서 객이 쉬는거 무엇? 무슨 용기? 죽고 뽕 맞고 사망 저런게 확정타야 자 어떻게 톡 톡톡톡톡 밟고 빰 투 나이스 횡신 플레이 진짜 좋았다 그죠? 그리고 왼풀까지 과감하게 좋았네요 앉아 앉지 않네요 왜죠 발목 투 에이앙 안되고 웬허퍼 원투 미들 굿파이 2타가 카운터였던거 같아요 오늘 약사각 약사의 꿈은 여덟번정도 꽂네요 라이싱만 여덟번찍었나 나이스 에이앙 펴펴 꽝 오른잡기 안되구요 헐 거기서 호밍기 싫어 아니 양잡 버튼이 왜 따라가고 눌렸죠 왜죠 로 로 아니야 초스카이가 왜 안나감 밟고 하단 푸싱 푸싱 원 슈 돌 잘 깔았구요 나이스 양잡 에이앙이 확정이어야 되는데 굿파이 버튼이 이렇게 막 누르는데로 눌리면 안되고 좀 개념있게 눌러야되는데 왜죠? 왜 안되죠? 저는 왜 행복할수 없죠? 슈 돌 에이앙 좋았구요 벽에 닿나요 너에게 닿기를 노 로하 아니하 죄송합니다 자 캬 초스카이 좋았구요 굿파이 공디 팡팡으로 마무리 예스 쪼금씩 흐름 타고있죠 톡 펄 왜죠 노 왠어퍼 가 확정이 아니야 로하 노후 샤프 빰 펴 펴펴 대쉬 슈 돌 푸싱 안되구요 푸싱 나이스 에이앙 끝나길 바랍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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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파이 에이앙 휴님이 자주쓰시는 패턴이었죠 셋업원 한다음에 플러스 5위 이득프레임을 가진 상태에서 발동 15짜리 푸싱으로 카운터는 엠 방식 아니다 이 제테브사사치라 승단 떴네요 떴네요 손단지말고 침착하게 횡신 저게 왜 안피해지나 나이스 슈 돌 잘 깔아놨었죠 원잽 후딜 무엇 실패 아프죠 펴펴펴 와장창 하단 아 어퍼 원투풀 빰빰 에이앙양잡기 안되구요 죽어간다 죽어가 굿파아이 베스트라이젠 매크로야 센세 아니다 이 제테브사사치라 하하 아냐아 바보야 나이스 카운터 오른잡기 저걸 지금 보고 푸시나요 설마 중단 어 한 번 눌렀는데 왜 두 번 나갔지 호밍기 좋죠 외너퍼 견제가 안돼? 대박 나이스 푸싱 에이양 에이양 굿바이 고생하셨습니다 한코바님 이렇게 해서 저는 다시 라이진의 세계에 잘 도착을 했네요